안녕하세요. 광명점집 천상선녀입니다. 저희 천상선녀는 쪽집게 같은 예지력과 놀라운 영험으로 모든 답답한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원인 모를 일들이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 하루하루 가슴 졸이시는 모든 분들께 속 시원한 해답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가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것, 저희 천상선녀의 문을 두드리시고 해답을 얻어가세요.